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의 출퇴근 비용 지원 고도화를 위해 나섰습니다. 현재 공단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의 출퇴근 비용 지원을 위한 실비로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공단이 그동안 교통비로 지급해온 실비는 우리카드에서 발행하는 신용카드 기반이었고 이에 따라 저신용자나 성년 후견인재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발급이 거부됐습니다. 이에 공단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출시 예정인 신규 전용카드에 선불충전형 교통기능을 탑재해 중증장애인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공단은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장기 근속을 위해 이와 같은 사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산림청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편의성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은 오는 2025년까지 전체 객실 중 10%를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적용된 객실로 변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휴양림 이용기의 제공을 확대합니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은 이동 약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의 산책길을 조성하고 위험구간 안전난간 설치, 점자 음성인식 안내판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전국발달장애 예술인을 대상으로 제3회 발달장애인 미술공모전 하나아트버스를 개최합니다. 하나아트버스는 아동·청소년, 성인 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의 회화와 디지털 작품을 접수합니다. 접수는 내년 2월 11일까지며 스프링샤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습니다. 각 부문 대상 수상자는 2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이 수상작은 하나은행 본점과 갤러리 하트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